한 명이 비슷했었는데 제가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봐서 해보고 성공하면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천기가 넘는 세 개의 기술들을 만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실 묘기고 개인기인데 유독 좀 애착이 가는 본인만의 어떤 그 도전해보고 싶은 개인기가 있습니까? 자 이번에는요 당구대 위에 무슨 원통이 하나 큰 게 등장을 했습니다 궁금합니다 여기 원통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흰 공의 백스핀과 오른쪽 스피를 준 후에 원통을 이쪽 방향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들어가서 공이 들어가서 얘가 끄는 거예요 원통을 끌고 가는 거야 가서 저 친구를 밀고 나 나갈래 해서 얘가 속에서 자동으로 나가서 3번을 친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공이 밀지 마요 베놈 보여주세요 아 원통을 이용해서 저 노란 공을 맞추는 것도 신기한데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거 아닙니까? 채널을 돌리면 다 놓칩니다 채널 고정 들어갔죠? 들어갔죠? 이 친구 갑니다! 들어갔죠? 이 친구 갑니다! 들어갔죠? 이 친구 갑니다! 봤어요? 강원호 씨 머리 아파요? 아무튼 존재하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? 존재하는데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술입니다 다시 한 번 박수 주세요! 자 다음 묘기 갑니다! 자 다음 묘기는요 지금 모가 장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공을 같이 찍고 크리스 크러스 Q, 메가 11, 메가 13, 메가 13, 메가 1, 메가 15 전설 속에 나오는 더블 스네이크샷인데 더블 스네이크샷이에요 더블 스네이크샷? 전문 용어인가요? 네 전문 용어입니다 용서야에 나와요 만화 측에 더블 스네이크샷이라고 정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정말로요 중요한 건 Q를 두 개를 사용해서 한 번에 찍으시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따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?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자 과연 본인이 설명한 그림대로 말도 안 되는 거야 보여줄지 이게 서로 다른 단점을 줘야 되잖아요 난이도가 굉장히 있습니다 형 지금 한 방에 찍을 때 와 저게? 자 갑니다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이게 마술 당구다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더욱더 놀라운 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진짜 놀라운 묘기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묘기입니까?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여기 있는 다섯 개의 공을 다섯 개의 Q대로 동시에 친 후에 그 공이 점프슛이 되어서 이쪽 편 우캔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말도 안 돼 이걸 한 말이 안 되지 그러면 한 손가락으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첫째 다섯 개를 친다는 거는 하나 둘 셋 이건 신이 아니면 신이 아니면 안 돼요 당구장에서 이렇게 다섯 개 Q대로 치면 어떻게 되나요? 사장님한테 욕먹죠 갖다 놓으라고 해서 사장님한테 혼납니다 그래요 그게 한 당구대에 둘에 오! 잡았어 여러분 잡았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엄지와 검지 사이에 두 개 두 개를 꼈네 이야 야 이게 끈을 잡아주면 되나요? 야 전설 속의 울버린 샷 아 자 여기 손가락으로 어 여기 조금 힘 안 돼 어 해 안 받아요 잘 받아야 돼 어 저 카운트 가봐 딱 잡았어 지금 아 차 같아 차 같아 옆에 두 개를 손가락으로 못 꼈어요 아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자 과연 설마 설마 이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안 돼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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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기수씨 왜 안절불전 못하고 있어요? 아 사실 저도 당구는 정말 참 좋아하는데요 네 이렇게 세계적인 고수를 만나니까 솔직히 몸이 부르르 떠질 정도로 정말 흥분이 되고 네 너무 긴장이 됩니다 사실 지금 했던 기술 같은 거 막 좀 배워보고 싶어요 힘들다 한번 나와보세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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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첨 플린스 오!